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비전이라는 게임이구요. 공포 게임이고 무료 인디 게임입니다. 한 700메가 정도니까 아마 짧게 쇼트하게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데모 버전이구요. 비전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차에 타라! 오 무슨 그 에픽이? 네온 사인이 있는데 차가? 타이어가 다 터진 것 같은데요? 차에 타라구? 아우! 시작부터! 응? 뭐야 오케이 불 나서 터져가지고 죽었나? 지옥으로 떨어졌나? 누군가 날 암살하려고 그랬나본데요? 여기 보니까 침대고 변기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보여요 아무것도 안보여요 되게 어두워 오! 문이 열렸다 어? 오? 뭐지? 무슨 수감실인가? 다 열려요? 아 클릭을 해야지 열리는 구나 앞에 누구지? 뭐지? 아 이건 침대 마찬가지로 침대 변기 저기 저기 아아 저기 앞에 누가 앉아있어 마네킹 같은데 여기도 벽구요 어? 여기 마네킹 있다 어? 시프트 달리기 가능하고 세이브도 하네요 하아이 하아이 벽보고 뭐하니? 문헤킹? 어이? 어이? 전혀 반응을 안하는데? 락크 어우 눈부시다 락크 어? 저기 누가 서있다 샤워버블락 어? 샤워? 아 여기 샤워실이구나 맨질맨질하네 아주 맨질맨질해 그냥 돌아오는 거 여기 잠겼겠지 열리네 오마이 갓 제이기 쩝 There you are 몇arsa 3 체험 avan Er 락크 멍 타임 시원한 응가를 원하시면 클릭을 요렇게 아무래도 사람을 여기다 두고 정기 고문을 한 다음에 마네킹화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 뉘앙스인데 음악이 갑자기 막 슬퍼 어라? 나가니까 끝나버리네 언제 그랬냐는듯 언제 그랬냐는듯 좋아요 인슐레이션 셀 둘 다 열리네요 하이 바깥에 뭐 있니 여긴 그래도 좋은 수감실이네요 햇빛이 드네 아까보다 더 좋은데네 여기는 약간 1등석인가 교도소 안에서도 1등 교도소 좀 착한 짓 많이 하면 이런데 들어가서 도락 못된 짓 많이 나면 햇빛 하나도 안드는데 막 곰팡이 피고 그런데 쳐놓고 양반다리하고 앉아있네 마네킹 하이 열려요? 아 이건 정신병원 같은데 있는데 요런데서는 막 소리지르고 막 자해하고 이런 애들 여기다가 넣어놓고 그러죠 시끄럽고 하니까 막 벽 막 머리에 치고 막 이런 애들 자살하지 말라고 끝인데? 뭐야? 끝이야? 깜짝 놀랬다 깜짝 놀랬다 깜짝 놀랬다 어 인형 없어졌어 여기 어? 설마 여기 문 열리는거? 어 아직 잠겨있어요 되돌아간다고? 되돌아간다고? 어? 어? 아닌데? 어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오케이 그래서 여기로 가나 보다 여기로 가나 보다 아 빨간 문 안가져요 오 마이 갓 안가져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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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깜빡 아악 그게 끝이었네요 그렇게 가까이 올 때 뭔가 사운드라도 막 딴딴 딴딴딴딴 딴딴 하면 오오오오 좀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무 소리도 없이 왔다가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가버리니까 되게 좀 없어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되게 숏한 인디 공포게임이었습니다 비전이었구요 저는 블레이드 위버였습니다 제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 바이 하루 되세요 끝까지